소나무에 수관을 막아서 말라죽게 하는 재선충병이 파죽지세로 보건지고 있다는데 창안이 경북은 피해 면적이 1년 사이에 무려 4배 이상 늘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방제 작업에 속도를 붙이지 못하면서 추가 감염을 일으키는 고사목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방추되고 있다지 뭡니까용 김원호 녹색연합활동가 시간이 꽤 지난 감염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 방제 구역이 지정이 되었지만 확산세를 따라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요 소나무에 수관의 재선충병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대책 그 푸른 숲이 자취를 감춘 뒤에나 내놓으실 겁니까